흠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한 아버지와 모난 어머니 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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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지원하려면 자소서를 다 갈아엎어야겠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취업 준비하시면서 가장 나를 어렵게 한다 힘들게 한다 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저는 자소서 쓰기였어요 열심히 써놓고 났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문장은요 이 회사에 지원하려면 자소서를 갈아엎어야 돼 라는 조금은 극단적인 그런 문장입니다 자소서를 갈아엎다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 쓴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 문장 같이 한번 큰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야오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야오실샹이라는 뜻입니다 야오실은 만약에라는 뜻이죠 샹은 뭐뭐하길 원한다 만약에 뭐뭐하길 원한다면 뭐하길 원한다면 잉핀이라는 것은 그렇죠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요 핀이 쬐핀의 핀이잖아요 모집 그 다음에 채용 공고에 잉 응답하다 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어디에? 쩌장공스 이 회사에 요지하는 회사에 대한 양사죠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다면은 워데이 여기서는 너가 아니라 데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 자소서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거 중국어라면은 종신씨에 이펀이라고 했죠 종신 새롭게 처음부터 씨에 써야 돼요 이펀 한 통이 되는 거죠 지어제셜 자기소개를 다시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르싱이인핀 저 자 공스 나 자신에게 나 음악 잘 들어! 이런 느낌으로 자, 시작! 나 자신에게 나에게 나의 회사, 나 자신에게 나의 회사입니다! 나 자신에게 나의 회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